다음 노래는 제가 너무 축축 처지는 인간이다 보니 조금 신나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는 다 나에게 활기찬 도움을 줄 거라고 믿어요 뭔 말이냐면요 따라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오랑 오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럴 거예요 온다 왜이리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오오 아니야 오오오 먼저야 온다 왜이리오 온다 왜이리오 온다 왜이리오 온다 왜이리오 오오 온다 왜이리오까지 해주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cleansed to it twice 것을 dIуз pause votail entra 이럴 줄 알았어. 활기차게, 다시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게 익히거든요?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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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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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빵 빠봉 어 uh uh 빵빠빵 빠봉 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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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재환 님 공연 되게 재밌는데 엥간 화면 다 보시고 끝에 가주세요 감사합니다.